방송의 첫 뉴스는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천막농성을 시작했네요. 22대 국회는 정식으로 5월 30일 날 개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면 저 사람들이 뭘 못하겠나.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선거부정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분석해보게 되면 한 329만 표 정도의 추정치가 329만 표 정도가 실제 사전투표율보다도 부풀려져서 발표가 되고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 사전투표율 격차가 329만 표가 전국에 투입된 거지 않습니까. 그 329만 표는 지역구 경우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비례대표도 그 정도가 투입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기준하더라도 329만 표의 위조 사전투표지가 전국 방방곡곡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투입돼 가지고 결국 21대 국회가 출범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막지 못했고 그 결과로 금수완박법안이라든지 또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위성정당 관련된 선거법 개정 그리고 그 외에 임대차보호국과 관련된 사안이라든지 악법들이 무수하게 21대 국회에 통과돼 가지고 일반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 22대 총선도 예외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도 저희들이 추정치가 지역구만 국한하더라도 한 300만 표 정도의 위조투표지가 투입이 된 거지 않습니까. 위조투표지가 투입이 돼 가지고 오늘 보니까 시골촌부님께서 추계치를 보낸 걸 보니까 완전히 독자적으로 제야 전문가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추계치를 한 걸 보니까 관내 사전투표가 128만 표 정도가 투입된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저한테 결과를 보내주신 조금 더 보완한 다음에 좀 정리가 되면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촌부가 추계한 내용이 더 독특하기 때문에 한 329만 표 정도 투입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 22대 총선 같은 경우는 한 300만 표 정도 투입한 거죠. 지역구만 지역구만 이제 한 300만 표 정도가 투입됐고 비례대표도 한 그만큼 투입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의석수가 160 부석을 차지해야 될 국민의힘이 108석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니까 22대 총선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이유야를 불문하고 한국인들이 막지 못한 것이고 그런 아주 불법적인 그런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요즘 보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런 문제를 모두 다 덮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항복선언을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겠습니까. 늘 제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선거를 훔칠 수가 있으면 뭐 할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거죠. 전부 다 여러분들 다 조작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선거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란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야당 초선 의원들 천막농선 22대 개원전부터 실력해선사에 나가다. 이 실력행사에 나가는 것은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최상병 해병대원 특검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비상행동 최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이런 야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상불허할 정도의 그런 법들이 통과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익을 볼 것이고 이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이 정부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을 수용하라. 국회 개원 5월 30일 이전부터 장외투쟁에 나섰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걸 다 이제 부정선거를 그냥 받아들였으니까 윤 대통령이 다 받아들이고 국민의힘당이 다 받아들였으니까 그 이후에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걸 다 용인하겠다는 걸 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아무리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다 자기가 씨앗을 뿌렸습니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초선 당선자 40명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 관찰을 위해 비상행동에 나선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초선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위조 투표지를 받지 않은 위조 투표지를 공짜로 받지 않은 국회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는 거죠. 총선은 전부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를 포함해가지고 아마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조사해 보게 되면 몇 개 지역은 나올 겁니다. 조작할 필요가 없는 지역은 몇 개가 나오겠지만 거의 전부 다 전국에 다 이런들 위조 사전 투표지를 사전 투표를 뻥튀기해서 조성한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들 집어넣고 동시에 위조 투표를 집어넣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초선 의원들 가운데 가짜표 위조 사전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거를 이제 한국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4년 동안 신문에서 이렇게 엉망진창을 그냥 일이 나오더라도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그거를 다 수용하는 그런 의식을 윤 대통령이 다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초선 의원 가운데 지금 원내대표가 된 사람이 인천연수월갑의 박찬대 의원이지 않습니까 박찬대의 당선이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재선 의원이 뭐예요 박찬대 씨가 그래서 제가 이제 언뜻 이렇게 보니까 박찬대 씨 선거 결과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인천연수구갑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 국민의힘의 정성년 후보 선관위는 박찬대 후보가 5만 8천 정성년 후보가 5만 천 7117표 차이로 박찬대 더불당 국회의원이 승리했다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찬대 후보의 5만 8663표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선관위가 제공한 위조 투표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것을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제거한 선관위 제공 위조 투표지를 제거하고 나면 진짜 후보별 득표수가 남을 거 아닙니다 그게 하단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추정치 발표 제야 전문가 여러분 자금 내역이죠 국민의힘의 정성년 후보 5만 천 545표 진짜 득표수 기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 4만 7706표 차이가 어떻게 되죠 국민의힘의 정성년 후보가 3839표짜로 승리한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있기 전에 정성년 후보가 3839표짜로 승리했는데 선관위가 위조 사전투표지를 1만 956표를 만들어 가지고 4장당 1장 사전투표소에서 4사람이 올 때마다 1표씩의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3839표로 당선자였던 정성년 국민의힘 후보를 낙선시키고 7117표 차이로 낙선자였던 박찬대 후보를 당선자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이 여기에 초선 의원들을 전부가 다 이렇게 당락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원래 당선자였지만 위조 투표주의 힘이 부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 폭을 크게 확대시킨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초선을 하든 아니면 다음에 탄핵법안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검찰을 완전히 박살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든 25만 원 주는 공짜 이름들 민생지원금을 주는 것을 하든 간에 이제 윤 대통령도 각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다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마음대로 법을 통과하더라도 이제 찍소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권력을 지었기 때문에 권력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4년 동안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심한 행군은 아닐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대선까지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수장의 권한과 그것을 모두 다 지방권력을 2026년에 접수하고 2027년에 이런 대통령을 접수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진짜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되겠죠 그전까지는 그래도 그냥 뭐 힘은 실질적으로 없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뭐 조금은 막아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박찬대 후보도 이제 사전투표의 46%를 얻었는데 57%를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그리고 당일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의 정성년 후보가 50대 40절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 하라는 대로 그냥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밤 4년